안녕하세요 후민영입니다. 오늘은 가볍다 무겁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벼운 무거운이란 말은요. 무게만 대항되는 것이 아니고 정도나 중요도 또는 기분이나 은행에 관해서도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가벼운 사람 은행이 무거운 사람 이런 것처럼요.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과연 어떠한 표현들로 이것들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제가 가벼운 무거운에 대해서요. 무게나 정도 중요도 기분 은행에 대해서요. 표로서 먼저 나타내 주고요. 그 표혜에서 말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과연 어떠한 뜻을 갖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요. 무게가 가볍다 할 때는요. 영어로 라이트란 말을 사용해요. 이 라이트란 말은요. 우리말 not-hada에서 놓은데요. 아래야자를 표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야자를 우리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not-hada에서 놓은 말이고요. not-hada는 not-hada에서 놓은 말이고요. 이게 라이트하고 철자로요. 똑같이 발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란 말은 not-hada에서 놓은 말로 not-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낮은 이 가볍다는 뜻이에요. 또 무게가 가볍다 할 때는요. not-heavy란 말을 사용하는데요. heavy란 말이 무거운 뜻이니까요. not-heavy를 써서 가볍다를 표현하고 있죠. 그럼 heavy가 뭐냐 하면요. heavy는 무겁다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왜 heavy가 무겁다냐면요. 이 말은 우리말 혀 붙여서 나온 거예요. 이때 혀는 쌍히어자로 혀다 하는 말은요. 끌어붙인다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쌍히어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혀다란 말을 사용하게 된대요. 혀다란 말은 붙는다, 끈적끈적하다, 달라붙는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붙으니까요. 끌어붙여서 무거워진 것을 우리는 heavy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게가 무겁다는 다른 표현은요. weight란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weight에서 나왔고요. weight는 휘졌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휘졌다는 말은 비틀거림이 옮기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무거워서 비틀거림에서 겨우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무게를 weight라 부르고 휘졌다 해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weight를 사용하여 무거운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게가 무거운 것은 또 다른 표현은요. 판드러스라는 말을 쓰는데 판드는 붙든다 해서 나온 말이고요. 여기다가 OU에서는 형성형을 붙인 거예요. 붙들어 매서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이 밑으로 축 처져서 붙들어 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드러스라는 말은 무게가 무거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무게가 가벼운 것은 light나 not heavy를 사용하고 무게가 무거운 것은 heavy, weighty, 판드러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정도가 가볍다라고 할 때는 light를 사용하고요. 또 특이한 것은 슬라이트란 말을 쓰는데요. 라이트 앞에 S를 붙여서요. 설, 즉 약하단 말이죠. 서설한다, 사설한다 할 때 설, 살이란 말은 우리의 말에서 약하다는 뜻을 나타낸 말이에요. 그래서 약하게 가볍다니까요. 정도가 가벼울 때 슬라이트를 쓰는데요. 이 슬라이트는 무게가 가벼울 때는 사용하지 않아요. 또 무게가, 정도가 가벼울 때는요. 미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미어는 맑아, 물에서 놓은 말이에요. 맑은 물이니까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깨끗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데요. 정도가 가볍다 할 때 이 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어라 하면 단순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호수를 나타낼 때도 미어라는 말을 쓰는데요. 또 정도가 가볍다 할 때는요. 트라이플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트라이플을 하는 것은 틀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틀어버릴 정도로 하찮은 거짓말 같은 것을 나타낼 때 트라이플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트라이플링하게 되면 하찮은 소량의 가볍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도가 가벼울 때는 라잇, 슬라잇, 미어, 트라이플링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정도가 무겁다 할 때는요. 크리티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크리티컬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가려되게 할, 가릴 정도로 가려지는 중대한 기로에 쓴 거예요. 어떤 딱 중심에 서서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가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크리티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정도가 무겁고 아주 신중해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레이브라는 말도요. 정도가 무거울 때 사용하는데 이거는 가라붙여, 즉 무거워서 가라앉아서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심상치 않은, 간단치 않을 때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도가 무거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레이브에서도요. 어구는 같은 데서 가라붙여서 나왔기 때문에 무겁게 하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시리어서란 말은요. 우리 경상도 방안에서는요. 시룬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시룬단 말은 겨루어, 겨루단 말은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재는 거예요. 이것이 나을지 저것이 나을지 그렇게 시루어서 나타낼 때 그러한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시리어서랄 때는 정도가 무거울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또한 시비어란 말은요. 이것은 써붙여서란 말인데요. 세게 붙인다는 이야기예요. 세게 붙일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정도가 무거울 때 시비어란 말을 써요. 정리하면요. 정도가 가벼울 때는 나이트, 슬라이드, 미어, 트라이플링 말을 쓰고요. 정도가 무거울 때는 크리티컬, 그레이브, 그리비어스, 시리어스, 시비어란 말을 사용해서 정도가 무거울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중요도에 대해서요. 가볍다 할 때는요. 인시그니피컨트란 말을 쓰는데요. 인시그니피컨트란 말은 인이란 말은요. 아니란 뜻이고요. 시그니라는 것은 세게 낸다 뜻이고요. 비킨다가 붙었어요. 세게 내게 비키지 아니한. 그러니까 세게 내지 아니하다니까요. 그냥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요. 라이트란 말도 사용하고 은인포넌트란 말을 쓰는데요. 인포넌트가 중요도가 무거울 때 쓰는 말이니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포넌트란 말은 안으로 부려들었다. 안으로 수입한다 뜻이에요. 안으로 옮겨온다 뜻이죠. 수입할 만큼 중요한 것을 나타낼 때 인포넌트한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포넌트란 말은 중요한 결과가 올 때 이 인포넌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또 중요도가 무거울 때는요. 모멘트스란 말을 쓰는데요. 모멘트란 말은 뭐란 말은 밀어, 민다 뜻이고요. 멘트스란 말은 시간, 순간을 나타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힘을 확 밀어서 주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요. 주목할 만한 어떤 중요도일 때는 모멘트스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머트리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머트리얼이라는 말은 원래 머트리얼이라는 말은 물질이잖아요. 뜻은 원래요. 머트리얼에서요. 속에 들어있다 뜻이에요. 뜻은. 그래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빠질 수 없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나타낼 때는요. 머트리얼이라는 말을 써서 무겁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중요성이 가벼울 때는 인시그니피컨트, 라이트, 은인포넌트 사용하게 되고요. 중요도가 무거울 때는 인포넌트, 모멘트스 또는 머트리얼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중요성이 무겁다 할 때 표현한 거예요. 이번에 기분이 가벼울 때는요. 이지란 말을 사용해요. 이지란 말은 에이아스란 말에서 놓은데요. 에이아스란 말은 덜어진다 뜻이에요. 줄여준다, 덜어준다 해서요. 어떤 것이 덜어져서요. 기분이 가벼워진 거예요. 뭔가 어떤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부담을 덜어준다 해서 놓은 말이 이지, 에이아스에서 놓은 말이에요. 라이트는 말도 여기 사용하고요. 또 심플이라는 말도 기분이 아주 가벼울 때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가벼울 때는 이지, 라이트, 심플을 사용하는데요. 이 심플은 쌈불려, 즉 하나로 뭉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뭉쳐서 단순하게 하나가 복잡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분이 가벼울 때 쓰는 말이에요. 기분이 무거울 때는요. 디프레스터라는 말을 쓰는데요. 디프레스턴은 밑으로 눌러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눌러졌다니까요. 기분이 처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눌러진 상태. 또 덜이란 말도 사용하는데요. 덜이란 것은 활기가 없이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요. 덜 떨어진다, 덜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 덜이란 말이 바로 활기가 없는 상태란 말인데요. 기분이 무거울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헤비도 마찬가지로 기분이 무거울 때 사용하고요. 또 하나가 랭기드란 말을 쓰는데요. 이 랭기드란 말은 랜이란 말은 나른이란 뜻이고요. 귀드란 말은 그리다 뜻인데요. 그리다란 말은 이 따르다는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나른한 것이 계속 이어진다 뜻이니까요. 어물한 상태, 기분이 아주 무거운 그런 상태한테 디프레스터나 덜이나 헤비나 랭기드를 사용해요. 이번에는 은행이 가벼운 사람 할 때 은행이 가볍다 할 때는요. 플리펀트란 말을 쓰는데요. 플리펀트는 흐릅하게 편다. 즉 흐릅하게 말을 내뱉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이 싸다, 까분다 할 때 이 플리펀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또 프리블러스란 말을 쓰는데요. 프리란 말은 부러졌다는 뜻이고요. 블러스는 불러스란 말이니까요. 말을 가로내게, 말이 부러지게, 말이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고, 말이 부러지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경솔하게, 들뜬, 하찮게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undignified라는 말도 쓰는데요. dignified라는 말은 대려껴넣으라는 뜻인데요. 대려껴넣는다는 말은 적재적소의 위치에 맞게끔 있으니까요. 품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가 fight라는 말은 빚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빚어지지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뭔가 제대로 안 맞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맞지 않으니까 품위가 없다는 뜻에서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undignified라면 은행이 가벼울 때 쓰는 말이에요. 은행이 무겁고 신중할 때는요. discrete라는 말을 써요. discrete라는 띄서 가려다 뜻이니까요. 가려 처리한다는 뜻이 써놓은 말이에요. 그 다음 grave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갈아붙으니까요. 무게감 있게 은행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요. prudent라는 말은 빠르게 둔다니까요. 미리 봐둔다 뜻이에요. 미리 미리 준비해둔다 정도니까요. 아주 신중하겠죠. 그 다음 quiet라는 말을 써서 고요하게 은행을 할 때 이 말을 쓰고요. serious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싫어서 즉 괴로워서 판단이 아주 신중해진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게나 정도나 중요도나 기부나 은행에 대해서 가볍다 무겁다를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예를 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가벼운 짐 하면 라이트 로드나 라이트 베기즈를 사용하고요.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heavy burden 또는 weighty burden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겠죠. 가벼운 감기 할 때는 정도가 가벼우니까 a slight cold가 되고요. 무거운 병은 serious illness나 severe disease라는 말을 사용하면 되겠죠. 가벼운 상처도 마찬가지로 상태가 또는 정도가 가볍기 때문에 a slight wound나 a slight injury를 사용해야 되고요. 또 a mere scratch 하면 가벼운 어떤 긁힌 것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요. 중상은 serious wound나 severe injury 또는 badly injury라는 말을 사용해요. 범죄가 가벼울 때는요. minor offense로 했어요. offense는 공격이나 범죄로 나타낼 때 사용하죠. 무거운 재료 나타낼 때는요. grave charge나 capital offense를 사용해서 무겁다는 뜻을 나타내요. 가벼운 형분은요. light punishment를 사용해야 되고요. 무거운 형분은 heavy punishment나 severe punishment를 사용하면 좋겠죠. 가벼운 독서는요. light reading을 쓰고 다독.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은 wide reading이나 greater reading을 사용하면 좋겠죠. 식사가 가볍다 할 때는요. light meal이나 snack를 사용하고요. 충분한 식사를 할 때는 good meal, big meal, square meal, substantial meal을 사용해요. 일이 가볍다 할 때는요. easy worker를 사용하고요. 중대한 일이 때는 serious affair나 momentous event를 사용해요. 사람이 가볍다 할 때는요. privilege man 또는 frequent man 이래서지만 은행이 무거울 때는요. prudent라는 말을 사용해요. 상대가 가볍다 할 때는요. poor rival이나 weak rival에서요. 아주 약하다는 뜻을 나타내고요. 아주 만만치 않은 상대를 나타낼 때는요. 상대를 나타낼 때는요. hard fellow, top fellow, strong fellow라는 말을 사용해요. 일이 가볍다 할 때는요. easy worker나 light worker 또는 soft job을 사용하고요. 무거운 사명을 띠다 할 때는 important mission 또는 힘든 일일 때는요. 육체적으로 힘든 때는 hard job이나 painstaking job 또는 back breaking job처럼요. 등이 부러진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laborious 하면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눌러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노동이 되는 일을 할 때는 laborious job을 사용해요. 입이 가볍다 할 때는요. 말이 많다 해서 talkative나 lowquias를 쓰는데요. 로케에서는 뇌까려서 해서 놨어요. 말을 마음대로 뇌까린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have a loose tongue 하면요. 혀가 늘어졌다니까요. 혀가 신중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말하는 그런 입이 가벼운 것도 나타내고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 할 때는요. closed mouth 하니까 입이 다쳤다는 말이겠죠. 또는 taxito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taxiton이라는 말은 닥쳐든다니까요. 입이 딱 닥치고 있는 사람이 되죠. 또 slow of speech라는 말을 써서 말을 느리게 하는 사람도 입이 무거운 사람을 나타내고요. 또 man of few words 해서요.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도 입이 무거운 사람을 표현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무거운 가벼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